키디링. 김혜림 씨. 혜림 퀴. 김혜림 누나 보고 있나. 누나 전화 좀 하세요. 그모, 그모. 장윤정 씨. 그대와 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에. 전화 다이아래. 저녁 몰래 그대를 보내. 김혜연 씨. 그대와 난 마음을 끌어내. 가정한 그 목소리. 언제 들어봐도 왠지 거슬만 미스만 외치네. 조갑경 씨. 더 이상 이제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조갑경. 마지막 동전 하나. 동뜻에서 떠나면. 역시 역시. 잠깐. 결승전. 김혜연 전원주 가족. 윤영빈 이해정. 홍석원 가족. 한 가족 득직. 이제 결승이에요. 전원주 씨. 지금으로서는 며느리를 믿습니까? 아니면 본인을 믿습니까? 며느리를 좀 믿어봐야죠. 아 워낙 차분하시고. 황금연실 두 개 드리거든요. 그냥 어색하면 한 번 웃으세요. 아니 근데 우리 며느님은 방송 통해서 이렇게 어머님 활약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다른 면이 있다면. 방송에서는 조금 엄한 시어머니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며느리한테 잘해주거든요. 어머 좋아신다. 좋아신다. 굉장히 현명하신 며느님이시네요. 바로 요런 면이 사람 잡는다고요. 사람 잡는다고요. 자 결승은 물음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번호가 걸리면 조금 어려운 노래. 네 난이도가 있는 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잘 외치세요. 자 그럼 먼저 전원주 씨하고 김혜연 씨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어떻게 처음부터. 현숙 요즘 여자 요즘 남자. 행복한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남자 하기 나름이지 요즘 여자.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엄마 나는 여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먹고 사는 그런 내가 바로 여자 요즘 여자.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지만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면 무엇으로 보상만 나. 당신이 내게 무신커. 감져버린 그 한마디에.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여자 요즘 여자랍니다. 김혜연 씨. 진짜. 아유 큰일날 뻔했어 큰일날. 이쪽으로 오세요. 전원주 씨 김혜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큰일날 뻔했어. 아유 전원주 씨가. 쓰러지실 뻔했어 쓰러지실 뻔. 다리가 풀리셨어요. 경고등이 들어와서. 아니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겁이 나갖고.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이혜정 씨 이혜연 씨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춘기. 김가 머피스 메인. 자 여러분 같이 즐기실게요. 잊지 못할 빛속의 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동작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빛방을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빛속의 여인